어 오늘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야 걱정시키면 안 돼 하지마 이 개시발 잇따뜨들처럼 크리스마스의 아침에 누단한 모습에 나타났다 그리고 아니는 용기자를 잡고 소년이의 눈을 감싸고 지발놈들이 어떻게 덮어졌는데 우리 중인 개새끼들을 지가 언제 여기까지 찾아와서 치렀이야 극신새끼 지발놈아 지발놈아 개새끼야 야 미친놈 떴다 미친놈 뭐 찌질이 새끼 하나 누졌다고 개 오발을 떨지란다 내가 안 죽었어 나 진짜 아니야 내 말대로 해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뭔데요 그 새끼들은 소년원에서 반년만 꾸르면 땡이잖아 빨간준도 안 가고 아니야 우리 아빠가 나름 힘써서 빼온 거야 돈도 깨졌어 방천형 너 죽이려고 부른 거야 너 알았지 봤어 상태로 나무라보신 법으로 사박해내면 俺가やる 聖なる復讐者